끝까지 영상을 시정하기 부탁드립니다. 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입니다. 뇌천리터 왓티비오 뇌천리터 왓티비오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 뇌천리터 왓티비오의 왓티비오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